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오늘 이곳에선 익산 원강정보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공연은 2011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청소년 문화나눔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저희는 학생의 신분에서도 이런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요.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공연 외에도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남경주의 뮤지컬 따라잡기라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경주의 뮤지컬 따라잡기는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이라는 공연 장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남경주의 뮤지컬 따라잡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